둘, 셋! 안녕하세요 원윤입니다!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2019년은 저희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우리 멤버들은 어떤 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추억 데뷔 앨범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올해 스튜디오 위 라이브 단독 공연을 세 번 그때의 소중한 추억들이 전부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내년 공연도 뭔가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. 2020년에도 저희 원위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과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2020년도 원위와 함께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지금까지 원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